실전을 쳐보면 뒤로 빠져나가고 뒤로 빠져나가는데 진짜로 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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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시도 아이씨 시도 아이씨 시도 아이씨 시도 이 Towards 부터 아이씨 시도 아이씨 시도 이 프로그램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넓 벽 그대로 몸을 덧대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2 2 2 2 3 4 4 5 5 6 11 12 13 12 14 15 15 15 16 18 19 20 20 21 22 22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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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부파 반발 머리 치기 위해서 역할 질리 합시다. 멀쩌다 아ác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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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아악 으아악 으어 으아아아 으아 으아 돌다 더 там 2차다잣 스토리 헨벨라 트계원 학대트러 엉? 눈 감 Collect 나도, 나는 근데 여기에 더 먼저 칠 거 같은데? 기사는 다 썼는데? 여기에서 더 먼저 칠 거 같아? 내가 식빵 봤을 때 여기 보는 거 있어. 나중에 비디오 봐봐. 이렇게 미리미리 해보는 거야, 길을 안아가서. 아, 진짜 무서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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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기사! 기사! 다 머리야 사람이 안 들뜬 나가면서 쳐야돼 몸을 앞쪽으로 쳐야돼 앞쪽으로 꺼내니 이렇게 치마 이건 무조건 미치겠다 이렇게 나가줘야돼 같이 나가줘야되나봐 바로 그거야 맞을때맞게 양주목이 눈치에끔 나가간다고 생각해볼돼 몸하고 같이 공포 속목을 너무 낮은데서 치니까 높은데선 많이 손대했는데 낮은데서 치니까 낮지도 않을 거니과 많이 얻는 한 키에 그대로 소모는 줄인단말이야 속목을 높이려도 안고 소모도 높이려도 줄어넣어야해 공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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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7 8 9 10 11 13 11 11 12 12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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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 17 18 15 15 15 15 16 16 17 17 17 18 18 18 18 18 18 18 19 19 21 22 19 19 19 20 20 21 19 19 20 20 20 20